아이씨 헬로 외국 서브인가 진짜? 여기다 외국인 헬로 헬로 where are you from? 허리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한국 서브어잖아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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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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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겐지 스킨 바꾼 기념으로 캐리 캐리 체인지 캐리 갑니다 아 여기 왜 안올라가져 에너미 있나 에이 거점 100% 디르니아 심지어 와 뭐야 저걸 바로 맞춰? 와 상당히 위도우 잘해 와 이걸 잡아? 미쳤네 잘하는데? 저 다이아 실력이 아닌데 저정도면은? 어 뭐야 이게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위도우도 닝겐이야 닝겐 실수할 수 있어 그 실수를 노려야돼 와 아따 잘 맞추네 위도우주님 공캐티어 어디? 저정도면 한 금화정도 되나? 애초에 이거 우리가 못한게 아니라 상대가 잘하는거야 동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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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안된다 안된다 와 상대가 미쳤다 상대의 위도우가 부캐야 근데 그거 알아? 상대의 핵심 유저 그 사람만 방해하면 우리는 빅토리 한다 알아? 상대의 기둥만 기둥만 없애면은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내가 상대의 기둥을 없애고 올게 이것이 나의 미션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 부캐보다 잘해야 돼 정말 어려워 불가능하지 왜냐하면 상대는 부캐 잘하고 나는 지금 여기 현지인이기 때문이지 하지만 이 세상에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이 인생은 재밌는 것 인생에 100%는 없다 1%라도 여지가 있으면은 난 도전한다 그것이 바로 김지원이 살아오는 방법 4100이라고? 오 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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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바바바 아아 아아 잡았는데 아아 잡았는데 야 여기서 막자 여기서 막자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내가 위도우 볼게 내가 서유정리했어 애들아 애들아 할 수 있다 끝까지 가보자 야 야 야 애들아 왔냐 아 아 아 내꺼야 하하하하 얘들아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포기하지마 인정하지 내 라이벌 3대 위도우 자 짜잔 세상에 불가능이란 있더라구요 여러분들 안될건 안돼요 이 사람 같은팀 됐으면 좋겠다 하 하나님 저도 저도 버스 타게 해주세요 꿀빠게 해주세요 하나님 부처님 예수님 제발 저도 꿀빠게 같은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저도 꿀 버스 한번쯤은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? 부캐한테 졌기 때문에 부캐로 승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번만 이겨 이기게 해주시옵소서